나도 그런 생각 해봤는데 킬풀 진짜 공식리그 나와가지고 후반도 연장하면은 한 끼 두 기 그 스타리그처럼 임유한 캐리어 캐리어 잡는 것처럼 한 끼 두 기 세 기 연장할 때마다 해야돼 한 기 두 기 세 기 얼마나 간지나겠어요 여섯 포터 서포터 막아야 되거든 여섯 포터 지금 버섯과가 죽은 이상 서포터가 패링을 쳐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에 제 타임이 터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빠졌어요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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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꼭 죽는다 꼭 죽는다 좋았다 나이스 cyg 그러다가 참 지지 정 Science 신경